조명희 의원은 이에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식을 백지신탁했고 논란의 회사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JTBC 취재 결과 이 회사의 지금도 남편이 사내의사로 등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무관하다는 조 의원의 주장과는 달리 과거의 이 회사는 국회 국토위의 소관기관을 상대로 두 차례에 걸쳐 용역을 따낸 걸로 나타났습니다. 연지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조명희 의원은 자신이 설립한 회사 GOC&I에 대한 이해충돌 논란이 일자 회사 대표로 있던 배우자가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취재진이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배우자는 대표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사내의사로 등재돼 있습니다. 여전히 가족 관련 회사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겁니다. 조 의원은 사내 이사직은 왜 유지하고 있냐는 JTBC의 질의에 직원의 행정적인 실수고 바로 조치하도록 했다며 사내 이사직도 사임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조 의원은 자신이 설립한 GOC&I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인 한국국토정보공사 LX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JTBC가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GOC&I는 LX와 지난 2014년과 2016년 두 차례 공동수급 수의 계약을 했다고 돼 있습니다. 일정 비율로 두 사업에 참여한 건데 각각 사업 금액이 8억 3천만 원과 16억 5천만 원입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제자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했을 수 있지만 알지 못한다며 20년 넘은 회사이고 국회에 들어오기 전에 일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국회에 들어온 뒤에도 조 의원은 LX의 각종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방위원 시절에 발주 선정 평가위원 명단이나 발주 금액 등을 요구했고 국토위에서는 발주한 연구용역 보고서 목록, 각종 운영권 관련 수의 계약 현황 등을 요구했습니다. 세부 사항까지 따지면 100건이 넘습니다. LX 측은 조 의원실이 자료를 지속적으로 요청한 이유는 모른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LX의 운영과 관련해 공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위한 자료 요구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발주 목록과 선정 평가위원 명단을 요구한 건 공간정보역회의 영세기업을 대변한 것이라면서도 LX 내 음주운전 현황 등을 요청한 것은 보좌진에게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